콩지천 이야기 조선시대에는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퇴계 이왕선생은 배움과 가르침이 깊고 넓은 학자로서 그리고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로서 단연 으뜸이셨지요. 퇴계 선생의 어머니는 춘천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적지 않은 시간을 춘천에 머물며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퇴계 선생이 책을 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으로 집안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하인아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퇴계 선생이 그 아이를 불러세우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야, 어서 소염을 먹일 집을 썰어오너라. 옛날에는 소라는 짐승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소의 쟁기를 달아 밭도 갈고 수레를 매달아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아주 쓰임새가 많았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소를 아끼는 정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 소에게 먹이는 걸 소염울이라고 부르지요. 소염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쌀, 그 쌀이 벼에서 나오는데 벼에 알알이 붙어있는 나달, 그러니까 쌀알을 다 털어낸 걸 집이라고 합니다. 그 집을 모두 모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퇴비에도 쓰고 또 소염울에도 사용하거든요. 집을 잘게 썰어서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한동안 끓이면 그게 바로 소염울이 된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 하인아이에게 소염울 만들 집을 썰어오라고 말한 때는 해가 쨍쨍한 대낮이었어요. 하인아이는 그런데 소염울 만들 집을 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시키신 일이니까. 해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분인데 이런 때에는 그런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열심히 집을 썰었지요. 이 정도면 선생님도 만족해하시겠지. 아이는 자신이 썰어놓은 집이 수북하게 쌓인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물을 끓일까요? 소염울에 쓸 집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솥에 물과 집을 넣고 끓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은 한동안 수북하게 쌓인 집더미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 집을 저기 앞에 보이는 시내에 버리고 오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태껏 썰어놓은 집을 시내에 버리고 오라니요. 그렇게 시내에 버릴 집이라면 왜 썰게 하신 걸까요? 정말 시내에 버릴 생각이셨다면 그냥 내다버려라 하실 것이지 말입니다. 아이는 말했어요. 선생님, 이걸 모조리 저 시내에 버리라고요? 뭔 소리인지 쇳내는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구만요? 선생의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그래, 저 시내 모조리 내다버리고 오너라. 어서. 다시 한 번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수북하게 쌓여있는 집더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까지 했지요. 그래, 이 집을 시내에 버리면 시냇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져서 그물로 농사를 짓고 소에게 먹이면 농사도 잘 되고 소도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왜 집을 시내에 버리면 물이 깨끗해지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냥 시냇물에 실려 한없이 흘러가기만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조선 천지에서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다 이유가 있겠지. 또 알아? 정말 시내에 집을 버리면 물이 깨끗해져 농사도 잘 되고 소에게도 힘이 될지. 이렇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느새 선생은 손수 집을 삼태기에 삼아 시냇가로 향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해야 할 일을 어찌하십니까? 송구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시냇가로 향했습니다. 물론 집이 가득 담긴 삼태기를 들고서 말이에요. 선생은 집을 한 움큼씩 손에 쥐고는 시냇물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말이에요.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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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그저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글쎄 선생이 손수 뿌린 집이 하나 둘 푸른빛의 물고기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선생의 손에서 빠져 시내로 떨어진 집은 그 순간 푸른빛의 물고기로 변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요술 같은 일을 지켜보다가 조금 정신을 차린 아이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선생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마지막 남은 집 한 오라기까지 다시 내 흘려버리신 겁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푸른빛의 물고기로 변했지요. 선생은 세차게 물길을 헤치며 나아가는 물고기들을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푸른빛의 물고기를 공치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종종 먹는 꽁치 말이에요. 원래 공치는 그런 시내에 살 수 없는 물고기인데 그 이후로는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공치가 생겨난 곳, 공치가 난 곳, 공치가 난 시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지천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된 거랍니다. 도담 삼봉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우애가 좋아서 힘든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서로 아껴가며 사이좋게 살았대요. 그 두 집안 사이에는 오래전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른들이 서로의 우애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기념으로 심어놓은 나무였지요. 나무를 심고 나서 첫 가을 드디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감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다같이 모여 저 감을 따먹도록 하지 그래 그렇게 하지 아주 맛있겠는걸 두 집안의 어른들은 그런 말을 나누면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 모두들 마당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감이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자네 집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따간 거 아니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나? 그런 말을 먼저 꺼내는 거 보니까 오히려 자네 집안이 수상한데? 두 집안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밤중에 도둑이 모두 따간 걸 거예요. 하지만 두 집안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는데 다음날부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쪽 집에 닭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쪽 집에 강아지가 사라지기도 하고 아마 감을 모조리 훔쳐간 도둑의 짓이겠지요? 하지만 두 집안 사람들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계속 다투기만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회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 우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서로의 감정만 더 크게 상처를 내며 싸웠어요. 결국에 두 집안은 원수지간이 되었지요. 그 두 집안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싸움 때문에 아이들까지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 청년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지요. 이미 두 집안 모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대었어요. 그때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아니 한 청년은 영월의 원님으로 다른 청년은 단양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월이나 단양은 모두 산수가 좋고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두 청년 아니 두 원님은 각각 자신이 맡은 지방의 일을 아주 성실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양 원님은 이런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영월 원님이 바로 원수 집안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둘은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그때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나 봅니다. 단양 원님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영월 원님을 꼭 혼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당장이라도 천지를 날려버릴 것처럼 울려댔습니다. 강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아무튼 무시무시한 재해였습니다. 단양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으니 가까이 있는 영월도 안전하지는 못했겠지요. 며칠 동안 무시무시한 비바람이 불고 난 다음 날 단양 원님은 마을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른 들판 중간에 전혀 없던 커다란 산뽕우리 세 개가 생겨난 겁니다. 원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엄청 놀랐지요.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워도 그렇게 커다란 산뽕우리가 생길 리 없잖아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양에 새로 생긴 그 산뽕우리는 영월에서 떠내려왔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양 원님은 곧장 영월에 사람을 보내 확인을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영월에 있던 산뽕우리 세 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희한한 노릇이지요. 아무튼 단양 원님은 자신들이 산을 옮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이니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월에서 사람이 왔어요. 원님, 저기 보이는 산뽕우리는 원래 저희 영월에 있었던 산뽕우리입니다. 영월에 있던 것이 단양으로 떠내려왔으니 그의 값하는 돈을 내셔야 한다고 저희 영월원님이 전해드리라 했습니다. 그때 단양 원님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영월원님이 바로 자신의 지방과 원수를 진 그 집안의 아들이라고 화가 막 치밀기 시작했지요. 네 이놈, 저 산을 우리가 옮겨놓은 것이냐 저것들이 저절로 저리된 것을 어찌하라는 게야 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원님께 전해 아마 단양 원님이 원수의 집안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영월원님도 그 기억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산뽕우리에 갚아가는 돈이나 물건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영월에서 생기는 특산물은 전혀 받아쓰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월에서 생기는 몇몇 물건들은 단양 지역에서는 전혀 나지 않는 것이라 영월원님은 이것을 빌미로 단양원님을 혼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단양원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의 고집만으로 고장 사람들이 불편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단양에 생긴 그 산뽕우리는 아주 아름다웠고 산삼같이 값진 것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산뽕우리 값을 세매주고 많은 게 오히려 더 이득이었지요. 경치도 좋고 몸에 좋은 산삼이나 더덕같은 값비싼 식물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 산을 얻게 되었으니 돈을 세매주며 그냥 꾹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 소문은 영월원님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 산뽕우리가 영월에 있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산이었습니다.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들만이 있고 특별하게 나는 나물같은 것도 없었지요. 아마 비바람에 쓸려 내려가는 동안 생긴 변화였나 봅니다. 물론 산뽕우리에 값하는 돈을 받고는 있지만 이거 손해잖아. 예전에 집안 원수를 갚는 기분으로 벌인 일이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손해를 볼 수는 없는데 그 산은 원래 우리 영월 땅에 있던 거잖아. 영월원님은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지금 받는 돈으로는 부족해 부족하고 말고 그 산뽕우리들에서 생기는 산삼이며 더덕같은 것들이 얼만데 남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지. 그래 돈을 더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영월원님은 단양에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받는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 원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시는 돈의 열배를 더 주셔야겠습니다. 단양원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 산뽕우리에서 산삼과 더덕을 캐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있는 게 누구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한참 호통을 치던 단양원님 머리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열배를 달라고 좋다 그럼 그 산뽕우리들을 다시 너희 영월 땅으로 떼어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주던 돈도 줄 수 없다. 한 푼도 줄 수 없어. 영월 원님은 그런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커다란 산뽕우리들을 옮기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나야 되는 거랍니다. 좋은 친구는 아무리 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재산이랍니다. 용왕의 낚시바늘 오성대감 이항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오성대감에게 시골에서 글공부나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진처사가 찾아왔습니다. 진처사는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학식과 덕막이 있는 사람이라 한양에서도 제법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처사는 오성대감에게 아주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백두산 용왕을 만나 용왕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백두산 천재로가 용왕을 만나보았는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니 특별히 이상한 곳은 없는데 목구멍에 글쎄 커다란 낚시바늘이 걸려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손을 넣어 빼주었지요. 그런데 보답을 하겠다기에 그 낚시를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낚시는 주질 않는 겁니다. 그 낚시는 보통 낚시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어떤 낚시인데요? 들어보니 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낚시는 주로 용 따위를 잡는데 쓰는 것인데 명나라 이어송 집안의 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어송이요? 이어송이란 말에 오성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이어송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힘이 약한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어송은 전쟁이 끝난 지금도 제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조정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대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송이 아직도 제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삼킬 구시를 만든다기에 대감과 상의해보려고 온 것입니다. 진처사 고맙소이다. 어서 얘기나 계속해 주시지요. 이어송 아비가 백두산 천지에 낚시를 왔다는 겹니다. 그리고는 낚시를 들이웠는데 그만큼 용이 낚시를 물은 거지요. 그렇지만 다행히 끌려 나가지는 않고 낚시만 목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낚시 그 낚시를 받아 오셨습니까 아무래도 필요할 데가 있을 것 같아 못 주겠다는 걸 억지로 빼앗다 시피 가져왔습니다. 딴 사람보다는 대감에게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송의 가보를 손에 넣은 오성대감은 그 물건을 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어송은 전쟁이 끝난 뒤 조선 조정을 괴롭히는 재미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와준 걸 구실로 삼아 어떻게든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한대 조선 조정에는 아무리 봐도 이양복보다 나은 인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송은 바른말 잘하고 자기 속셈을 훤히 읽고 있는 것 같은 오성대감을 없애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무턱대고 오성대감 집을 찾아간 이어송은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조선에는 꽤 능력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성대감은 이어송의 속을 알 수 없어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먹고 놀기만 좋아하는 명나라 사람보다야 낫겠지요. 말 말 말 속에 뼈가 있다고 두 사람은 그냥 주고받는 말 속에도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많다면 내 부탁 하나쯤은 쉽게 들어줄 수 있겠지요. 이어송의 말에 오성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진처사가 준 낚시를 쓸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딴 게 아니라 우리 선친이 백두산에 낚시를 가셨다가 낚시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 없을까 해서 말이요. 아니 그 정도라면 명나라 사람들을 쓰지 그러십니까. 제 부하들을 몇몇씩 보내봤지만 찾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 지방 가보라 꼭 찾아야 합니다. 오성대감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물속에 있는 낚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러나 힘은 써보리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베푼는 은혜도 있고 하니 찾아보지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요. 그리고는 큰소리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은 냉큼 방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백두산 용왕에게 편지를 한장 써줄테니 빨리 다녀오도록 해라. 이어송은 오성대감이 하인들에게 편지 건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봉투 봉투 겉면에는 조성국 대신 이항복 백두산 용왕 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이어송은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놈이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네가 그걸 찾아? 오성대감은 그런 이어송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바둑만 두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하인들은 미리 오성대감과 짠대로 주막에 앉아 실컷 술을 먹고는 어둑어둑 해가 넘어갈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백두산을 다녀왔느냐 그거 뭐 거리가 얼마 됩니까 더 먼 곳에 심부름을 보내십시오. 하인들과 오성대감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이어송은 어리둥절 했습니다. 한양에서 백두산까지 거리가 얼만데 벌써 갔다 오다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전해주었더니 이걸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오성대감에게 조그만 주머니를 하나 주었습니다. 오성대감은 주머니를 봤더니 별 생각 없이 이어송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장군이 찾던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낚시가 들어있다는 말이오? 내가 열어보지 않았으니 잘은 모르겠소. 난 백두산 용왕은 아니니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내가 보낸 편지의 답이니 장군에게 필요한 게 들었을 거요. 이어송은 당장 열어보기가 못해 잠시 머뭇거리며 두던 바둑을 끝까지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둑을 두면서도 이어송의 마음은 온통 주머니에 가 있었습니다. 설마 지가 낚시를 얻었을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선뜻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장군 도대체 그 낚시가 어떻게 생긴 건지 구경 좀 합시다. 오성대감이 넌지시 주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어송도 사실 주머니 속이 궁금하던 차라 오성대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토록 찾기 힘들었던 낚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어송은 믿어지지가 않아 자기 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했던 끊어진 낚시줄을 꺼내 맞춰보니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어송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대감 난 대감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모르고 그동안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백두산 용완과 편지한 줄로 마음이 통할 정도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던 낚시를 찾아주셨으니 내일이라도 이 나라를 떠나야겠습니다. 이어송은 오성대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니 좀 더 노시다가 쉬지 않고 아닙니다. 내일 떠나려면 선조임금을 배아래 하겠기에 장군 우리 조정에서도 그동안의 도움에 보답하는 뜻에서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겠는데 하루정도 더 있다가 가심이 어떨지 아니 제게 이 이상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도망가다시피 일어서는 이어송을 바라보며 오성대감은 빙글에 웃었답니다. 선화 공주 옹기종기 초가집이 모여있는 산기슬겐 냇물이 휘돌아갑니다. 꼭 누군가 도란도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처럼 돌돌거리며 물이 흐릅니다. 이 냇물 속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냇물이 너무 맑아서 물속의 돌멩이들이 환히 보입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아저씨들은 여기서 손발을 씻고 물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요.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뭅니다. 초가집 굴뚝마다 새하얀 연기가 빨갛게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로 가느다랗게 피어오릅니다. 아마 집집마다 저녁밥을 짓고 있는 모양입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기라도 한 모양입니다. 삽살게 짓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기가 서동에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서동이라는 이름은 말을 캐서 먹고 살았다고 해서 한자로 말을 뜻하는 서자와 아이를 뜻하는 동자를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이 마을은 백제의 서울인 부여의 남쪽 끝 틈머리 산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동의 아버지는 서동이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몹쓸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서동의 아버지도 그만 그 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흘이 넘게 열이 펄펄 끓고 약도 받아 넘기지 못하더니 결국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의 절반이 이때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지요. 그때부터 서동은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말을 캐다가 장에 내다 팔아 그것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서동도 어느덧 열 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자랐다고 생각한 서동은 어머니 혼자 너무 고생하시는 것만 같아 자기도 일을 하겠다고 어머니를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머리엔 흰머리가 하나 둘 섞여 갔습니다. 이마와 볼엔 굵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서동은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스러웠지만 서동이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서동이 일을 하겠다고 조를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고 나였지요. 얘야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단다. 기운이 없어서 말을 캐는 힘든 일은 할 수가 없어.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기운이 생기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 단다. 서동은 답답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칩니다. 어머니 저는 어리고 몸집도 작지만 기운은 새단 말이에요. 그까진 막 캐는 일쯤은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우리 마을 대장인 것도 모르세요? 저는 이제 클 만큼 다 컸 다 컸 서동은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아주 날세지요. 그래서 간혹 몸집이 큰 아이와 싸움이 붙어도 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말도 잘합니다. 노래도 아주 잘합니다. 책도 제일 잘 캐고 물고기 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서동이 대장하는 것에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서동을 어머니는 너무 어리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서동아 내가 정이 에미를 도와 일을 하고 싶다면 저 맷돌을 들어보아라. 맷돌을 들 수만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같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 화가 나서 토라져 있는 서동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동은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머니 맷돌은 너무 무거워요. 어머니도 잘 못 드시잖아요. 소금 단지를 들어보는 걸로 결정해요. 안된다. 맷돌 하나 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매일같이 말을 해서 내답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서동이 가벼운 소금 단지로 바꾸자고 사정해보았지만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서동은 맷돌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좋아요 어머니 들어보겠어요. 서동은 맷돌 앞으로 다가서서 얍 하고 기압을 넣었습니다. 서동의 하는 꼴이 재미있어 어머니의 눈가에 웃음이 맺혔지요. 그러나 서동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봐도 맷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봐라 넌 아직 너무 어리다니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동은 약이 잔뜩 올랐어요. 오늘은 저녁밥을 조금밖에 안 먹어서 그래요.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내일은 꼭 제가 이기고 말 거예요. 어머니 그래 서동아 내일 밥을 많이 먹고서 다시 해보렴. 어머니는 재미있어서 서동의 약을 바짝 바짝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지 못한 맷돌을 내일이 된들 들 수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동은 영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 밤 서동은 걱정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 뒤척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말을 캐러 산으로 갔습니다. 서동은 혼자 방 안에서 맷돌을 드는 연습을 했지요. 오늘은 아침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기운이 빠질까봐 마려운 똥도 억지로 참았지요. 낑낑거리며 맷돌을 들어보지만 어제 저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힘을 써봅니다. 너무 힘을 써서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콧등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허리가 뻑져 지근하고 손바닥이 맷돌에 긁혀 확확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질 않습니다. 서동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괜히 힘만 빠지고 배만 고프네. 밥 많이 먹고 똥도 안 누웠는데 소용이 없잖아. 어떡하지? 오늘은 꼭 맷돌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서동은 점심때까지 방안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옳지. 갑자기 서동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무슨 좋은 수라도 생긴 걸까요? 저녁 무렵 어머니가 말을 한 자루 가득 채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동의 얼굴에 빙글빙글 웃음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이상해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예, 서동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니? 어머니도 참 저한테 언제 나쁜 일이 있는 거 보셨어요? 이 서동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겨요. 서동은 이상한 듯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웃음을 지으며 작은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 즐거운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었습니다. 원해도 실업기는 어머니는 빙긋 웃으며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서동은 어머니 앞에 바싹 다가앉았어요. 어머니 오늘 다시 한번 해봐야지요? 뭘? 어머니는 그새 어제 저녁 일을 잊으셨나 봅니다. 뭐긴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맷돌을 들어보기로 했잖아요. 그랬던가 어머니는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하루 새 얼마나 기운이 세워졌는지 한번 볼까? 물론 오늘은 저녁도 실컷 먹었지? 어머니는 여전히 서동을 놀려댔습니다. 서동은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잔뜩 안고 들어봤어요. 그게 뭐니? 힘이 부족할 땐 머리를 써야지요. 서동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기다란 막대기 하나 튼튼하게 꼬인 새끼줄 한 다발 그리고 커다란 통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새끼줄로 맷돌을 꽁꽁 묶은 다음 막대기를 빠지지 않게 새끼줄 사이에 끼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맷돌 앞에 통나무를 놓고 그 위에 막대기를 걸쳤습니다. 낮 동안에 연습을 많이 해보았는지 실수 없이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잘 보세요. 서동은 씩 웃으며 막대기 끝을 힘껏 누릅니다. 맷돌이 막대기 끝에 매달려 번쩍 들어 올려졌어요. 서동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맷돌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서동이 들었던 맷돌을 내려놓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맷돌을 거뜬히 들어 올리는 거 잘 보셨지요? 내가 전 그렇게 예배를 도와 일을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내일부터 함께 산으로 가도록 하자꾸나. 서동은 기뻐서 방 안에 펄쩍펄쩍 뛰어 다녔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동은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가 어머니와 함께 말을 캤습니다. 그리고 말을 지게 지고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서동은 꾀가 많고 붙임성이 좋아 어머니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서동이 이제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점점 어머니가 하는 일이 줄어들고 서동이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막 해는 일이 여간 힘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서동이 도맡게 되었지요. 이제야 겨우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구나. 서동은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볕이 조금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는 텃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밥 지으랴 빨래 하랴 여전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요. 너무 오랫동안 힘겨운 일을 하며 살아온 어머니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안 하고 방 안에 누워 있으려면 조미 쑤셔오고 도무지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자가 있어 재롱을 보는 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무슨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동의 턱과 코밑도 이젠 제법 거뭇거뭇해졌습니다. 수염이 도단한 것이지요. 목소리도 거뭇고에 제일 굵은 줄에서 나는 소리처럼 묵직해졌습니다. 간혹 장에 오가는 길에 처녀라도 만났다 하면 괜히 얼굴이 훅훅 달아오르고 가슴이 방망이지라는 것처럼 띕니다. 물론 어머니 젖을 만지며 자는 버릇도 벌써 떼어버렸습니다. 전에 없었던 이런 이상한 일들은 서동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이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장가 드려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처녀가 근방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틈만 생기면 아들에게 색시감 좀 찾아보라고 닥달을 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장가 될 나이가 되었으니 빨리 색시감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착하고 일 잘하는 처녀를 구해올 테니까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딱히 보아둔 색시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동은 자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시감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데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은 말을 팔러 장으로 가는 길에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장가를 든다. 어떤 색시감이면 좋을까?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와야 해. 그리고 나와 함께 일을 해야 할 테니까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무엇보다도 서로 위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해. 생김새가 이쁘면 더 좋겠다. 서동은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재미있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잔나무가 우거진 숲속에서 지저귀는 산새도 서동이 하는 생각을 알고 웃는 것만 같습니다. 장이 가까워지면서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 살아오는 사람, 구경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조아 기장을 팔러 가는 솔개마을 아저씨, 자루에 닭을 넣어 팔러 가는 영길이, 떡을 내서 머리에 입고 가는 할머니, 서동은 만나는 사람들과 그간 잘 지냈느냐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서동은 말을 호미와 사보로 바꾸려고 합니다. 연장이 너무 오래되어서 녹이 쓸고 무뎌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쇠보치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말을 한자루는 가득 주워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동은 장라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무슨 재미난 소식이 없나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기웃거려 본 서동은 주막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막집 멍석위엔 아저씨들이 빙 둘러모여 막걸리를 걸치면서 비가 좀 더 와야 할 텐데 하며 농사 걱정을 합니다. 그 후 서동은 말을 대장간으로 가지고 가서 호미와 사부로 바꾸었습니다. 좋은 걸로만 가지고 와서 그런지 대장장이가 쉽게 바꾸어 주었지요. 이제 짐이 없으니 빈 지게를 지고 마음 편히 돌아다녀도 됩니다. 물건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다가 떡장사 할머니한테 기장떡을 한 개 사서 점심 끼니를 때웠지요. 그때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신라의 셋째 공주님이 그렇게 마음씨가 비당갔다며 그걸 그걸 이제 알았나 작년 가뭄 때는 성 밖에서 굶어죽은 어린아이를 보고 자기도 며칠을 굶었다지 아마 그런 공주님이 세상에 어디 있을 법이나 한 일이야 매일같이 좋은 옷에 맛난 음식 어려움 하나 모르고 자랐을 텐데 얼굴도 그렇게 예쁘게 생겼다지요. 서동은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색시감이잖아. 마음씨 곱고 일 잘하고 게다가 얼굴까지 이쁜. 그날 말고도 서동은 여러 차례 선화 공주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동은 선화 공주를 색시로 맞아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선화 공주는 신라의 공주였습니다. 게다가 서동과 같이 오두막 집에 사는 가난뱅이가 공주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 후 서동은 사라벌로 떠났습니다. 사라벌에 온 서동은 선화 공주를 만나기 위해 궁궐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서성거렸지요. 그러나 선화 공주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신라의 임금이 선화 공주가 공주의 몸으로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백성들과 어울리는 게 못마땅해서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선화 공주는 벌써 몇 달째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동이 아무리 기다려도 공주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했지요. 서동은 그 이후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동네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놀기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좋은 생각 일까요? 서동은 아이들에게 어떤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착하고 예쁜 선화 공주님 밤마다 몰래 성에서 나와 은은한 달빛 달에 서동님과 손잡는 걸 보았네. 서동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인 노래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아이들은 마가 자꾸 먹고 싶어서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서동을 따라 다녔습니다. 어느새 이 노래가 온 나라에 퍼졌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 농부들도 그 밖의 모든 어른들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동의 계획대로 일이 척척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공경에 빠질 사람은 다름아닌 선화 공주였지요. 가뜩이나 임금에게 밉게 보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데 이 노래가 아버지에게 알려진다면 무슨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화 공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궁궐 안에까지 노래가 퍼졌고 신하들은 낯빛이 변하여 임금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넘겨서는 안될 줄날에 옵니다. 임금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선화를 이리 끌어내오지 않고 못들 하고 있느냐 선화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 앞에 끌려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말했지요. 임금은 분노를 가까스로 눌러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밤에 몰래 나가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 무슨 말씀이 온지 서동이란 자를 아느냐 모릅니다. 임금은 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여봐라 밖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를 아무나 하나 데려오너라 신하가 웬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금은 그 아이에게 노래를 시켰어요. 노래를 듣고 있는 선화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래도 잡아떼 테냐 정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주는 사람은 없고 아버지의 화만 돋굴뿐 이었습니다. 선화는 생각했어요. 그래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렇게 답답한 궁궐에서 갇혀 사느니 마음씨 좋은 농부들과 함께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쫓아낸다 해도 두렵지 않아. 선화는 쫓겨나도 좋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화는 그 자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성박교로 쫓겨났습니다. 선화는 쫓겨난 후 성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몇백년이 묵었다는 느티나무 아래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착한 백성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휘영청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선화는 무작정 발길을 옮겼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쪽으로 난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선화를 몰래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동이지요. 서동이 노래를 만들어 퍼뜨린 까닭은 선화를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각시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갈 곳을 찾지 못한 선화는 숲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워 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지요. 선화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착하고 예쁜 선화 공주님 밤마다 몰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서동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선화는 사람을 만나자 무조건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난 백제 땅에 사는 서동이라는 사람이오. 그럼 그 노래에 나오는 분이 바로 저입니다. 선화 공주님. 어떻게 저를 아시지요? 서동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선화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손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서동도 웃었습니다. 선화도 서동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둘은 금방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백제 땅을 향해 밤길에 걸어갔습니다. 서동의 슬기로움과 용기가 착하고 예쁜 각시를 얻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딸 시집 보내기 부잣집 영감이 관연한 딸을 시집 보내려고 사위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영감은 자기에게 와서 거짓말 세 마디를 할 수 있으면 딸과 백석지기 땅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거짓말 세 마디를 모두 통과한 총각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감이 두 번째 이야기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해주다가 세 번째에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항상 참말이라고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 하나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은진미륵에 관한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마을에 은진미륵이 하나 있는데 은진미륵의 모자 위에 대추나무가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니 대추가 풍성하게 열렸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그것을 딸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요. 국리 끝에 긴 장대에 갈대를 묶어 은진미륵의 코를 간질거렸더니 은진미륵이 크게 재채기를 하지 뭡니까? 그 바람에 떨어진 대추를 모아 해마다 대추를 열 말 넘게 수확하는데 혹시 믿지 않으실까 봐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덜컥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대추를 한 움큼 내밀면서 다음 거짓말을 이어갔지요. 저희 마을에서는 한겨울에 세차게 부는 찬바람을 커다란 봉지 같은데 모아둡니다. 그러고는 몹시 더운 여름날 그 봉지를 풀어 시원하게 지내지요. 부잣집 영감은 어이없이 웃으며 그 거짓말 한 번 재미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꺼내 보였어요. 이건 제가 저희 아버지께 받은 차용증서입니다. 오래전에 영감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돈 마냥을 구워가면서 써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가면 꼭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돈을 갚으시지요? 총각이 말을 마치자 부잣집 영감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참말이라고 하자니 거금을 갚아야 할 판이고 거짓말이라고 하자니 딸을 내주어야 하였으니까요. 영감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로 인정하고 총각과 딸을 결혼시키기로 하였답니다. 그렇게 총각은 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선화공주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지요? 서동은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말을 캐넷니를 하겠다고 어머니를 졸랐을 때부터 그랬지요? 그리고 자신감뿐 아니라 지혜 또한 있었습니다. 도저히 들 수 없었던 맷돌을 지혜를 통해 들었고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선화공주도 아내로 맞이 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슬기롭고 용기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이야기 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